안녕하세요 모드요디오TV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플레이어 제가 하이파이 로즈 제품을 잘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른 타 네트워크 플레이어들보다 우수한 기능이라고 판단되는 기능이 있어서 소개 차원에서 오늘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자 로즈 앱이에요. 하이파이 로즈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 앱인데요. 기본적으로 최근 재생 앨범 이런 것들이 항목마다 다 다양한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어들도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로즈 추천 플레이리스트 39개의 폴더 플레이리스트가 추천해주고 있고요. 최신 플레이리스트를 하이파이 로즈 회원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전체 공개로 둘 수도 있고 친구에게만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비공개로 나만 볼 수도 있는 이 세 가지의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하이파이 로즈를 쓰시는 분들은 로즈 추천 플레이리스트, 최신 플레이리스트 다른 분들의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이용하는 겁니다. 플레이리스트를 추가하는 게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이잖아요. 이 부분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오디오 파일들이 많이 듣는 음악들을 찾아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유튜브에서 스크롤을 이렇게 하면서 듣는 것보단 훨씬 더 편하고 직관적이고 나의 플레이리스트에 너무 쉽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로즈 추천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보시면 제목에서도 미스터 빅, 배우 카페, 아마도 카페에서 재생하기에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을 넣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서 저는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제가 듣던 음악들도 많이 듣지만 새로운 음악, 좋은 거 없나 이런 거 할 때 애플이든 타이달이든 추천해주는 곡들은 사실 제 취향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좀 비중이 더 높았어요. 훨씬. 근데 로즈 추천 플레이리스트에서는 비슷하게 오디오로 음악을 듣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아마 여성 보컬들을 많이 올려놓으신 플레이리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오래 걸리는 거는 트랙이 많을수록, 307 트랙이니까 참 많죠. 스페니시 할렛, 저음이나 고역의 청량감을 보기에 되게 좋은 곡이라서 정말 20년 동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음악이고요. 필링굿, 저도 레퍼런스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거고 딱 이 분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법한 그런 노래들을 예를 들어서 다이나 크롤리라, 데스페라도 되게 유명합니다만 잠깐 들으면 이 노래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플레이리스트에 제 거에다가 완료 들어갔습니다. 제 모디오디오 테스트곡이라는 플레이리스트에 이 곡이 들어가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의 플레이리스트, 아 이 분은 여성 보컬을 이렇게 즐기고 계시구나 눌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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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인생 곡들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다. 애플에 근무하시는 큐레이터, 뮤직크레이터 분들이 계세요. 혹은 빅데이터를 통한 AI적 접근에서의 큐레이션 추천 곡들보다 저는 이 방식이 저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로 그렇게 어떤 거는 재즈 앨범에서 또 고를 수도 있고 이걸 다양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음악을 듣다 보면 듣는 음악만 좀 많이 듣게 되는 경향을 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훨씬 더 폭넓은 음악 장르를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훨씬 더 곡이 너무 많아요. 죽을 때까지 들어도 못 들을 만큼의 곡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아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이 한 분의 노래에 대해 좋아하는 거 많이 들어있네 다 몰랐던 곡들 누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자신의 취향에도 맞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저 또한 저의 플레이리스트를 여러분들도 올리실 수 있어요. 하이파이 로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저 또한 그렇게 제 플레이리스트를 올려놨고요. 모드 오디오 테스트 곡이라는 부분에 올려놨고요. 이 부분이 제 거의 최신 플레이리스트에서 모드 오디오 테스트 곡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제가 만들어 넣은 제가 앞으로 좀 더 계속 업데이트를 칠 겁니다. 아직은 이걸 하려고 저 플레이리스트에 많이 곡을 넣는 편이 아닌데 258 트랙을 방금 넣었던 다이너 코롤의 데스페라도 올라간 거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디오 리뷰를 할 때 반드시 이쪽에 있는 곡들을 많이 사용해서 녹음을 하고 리뷰를 전제해서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모드 오디오 리뷰를 하는 이 양반들은 이런 곡들을 기준으로 오디오의 스피커의 앰프의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한 곡 한 곡씩 눌러서 들어보시면서 맞는 것들은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시고 맞지 않는 건 바로바로 넘어가는 게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큰 장점이잖아요. 그런 장점들을 잘 이용하셔서 하이파이 로즈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용하시고 편한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음원 제조사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보다 더 양질해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부분이 마음에 드실 것 같다고 하면 편의 중심으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고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하이파이 로즈의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기능적인 부분에서 저는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도 계속 새로운 곡들을 올릴 수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곡들을 이 곡에 전체 공개를 해서 오케이 를 하게 되면 이쪽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좋아요가 눌렸다면 이쪽으로 추천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고 그러한 좋은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수혜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추가적으로 하이파이 로즈는 하이파이 로즈 자체 아이디를 관리를 합니다. 하이파이 로즈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로그인을 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려요. 왜 그러냐? 타이달 제가 아레안티나 계정 썼을 때 차단을 한 번 당했기 때문에 해당 아이디를 플레이리스트가 사라졌었는데 그냥 타이달 인앱으로만 쓰시는 분들은 그걸 이관을 별도로 해야 되는 약간 불편한 작업들을 거쳐야만 기존 플레이리스트를 새로운 계정으로 옮겨 담을 수가 있었는데 하이파이 로즈 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저의 개인 플레이리스트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도 부가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이파이 로즈 앱의 큰 장점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안드로이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눅스 베이스의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있고 안드로이드 베이스의 네트워크 플레이어 있고 자체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진 기종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리눅스 베이스가 음질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만 편의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관찰되고 반대로 하이파이 로즈는 앱 업데이트가 가장 많은 제조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하라는 얘기가 좀 귀찮을 정도로 좀 많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그때그때 적시에 잘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셔서 네트워크 선택에 있어서 편의와 새로운 좋은 곡들을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는 하이파이 로즈를 권장을 드리는 거고 음질 중심이라고 하면은 리눅스 베이스의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어들도 좋은 것들 많으니까요. 본인의 편의와 기호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전체 공개로 내가 듣는 음악을 굳이 뭐 안 올려도 되는데 이렇게 올려주시는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곡들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눠서 나는 이런 곡들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지? 하면서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 찍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